자 토요일 아침입니다. 자 우리 덕순이와 우리 아가들 맛있게 아침 먹고 있어요. 우리 덕순이는 아이들한테 밥만 차려주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덕순아 같이 밥 먹어. 응? 안 먹을 거야? 덕순이는 애기들 먹고 나서 먹겠다고 그러네요. 자 우리 에코. 밥 먹고. 자 우리 꼬리에 하트. 하트 달고 다니는 우리 슈가 우리 레옹 철스 사이좋게 밥 먹고 있어요. 이렇게. 어차피 맛은 다 똑같은데 계속 그릇을 바꿔가면서 먹고 있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우리 아가들 여기가 푸페 식당만 아닌데. 다 똑같은 맛인데 계속 그릇을 바꿔가면서 먹고 있어요. 기분이 다른가 봐. 우리 찰스. 우리 맥스. 우리 레옹. 에코. 우리 슈가. 슈가가 제일 많이 돌아다녀. 맛있게 밥 먹는 우리 아가들 모습 보니까 너무나 뿌듯하네요. 오늘 또 오늘은 비가 그치고 굉장히 상쾌한 아침이니까. 예. 저기 땅에 물기가 좀 빠지면 우리 아가들 나가서 재밌게 뛰어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